어우 걷는것봐 SOS야 애들이 C랭커여가지고 이거 뭐 계속 죽네 어 4평 야 엘렌 표지 있었는데 엘렌이 안오고 다른 데가 왔어 어찌된거야 이거 오우 막 사망표시 엄청 뜬다 어쩔수 없어 저거는 다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크나아 너는 뭐 템 없냐? 그렇지 가는거야 야아 리바이가 데미지가 3500이 한개인지 알았더니만 이거 3800이 떠버리네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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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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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와 깜놀 어 큰일날 뻔했다 리바이가 리바이가 이런데서 죽을수는 없지 와 화염병이 있지? 화염병 한번 써봐야겠다 가스가 없었네 잘됐네 여기서 죽어줘서 땡큐 누구요? 누구야 가자고 이런거 진짜 잘만들었어 오케이 크냐아 어 잠깐만 구해낼게 구해낼게 미안하면 기어 어 뭐야 어 어 이런 젠장 언제 먹고 있었어 어어어 이럴수가 죄책감 보소 어어어 고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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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간힛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싹 다 죽이면 되나봐 고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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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이가 공중에서 칼 교체를 하면은 데미지가 나온다고 고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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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차라리 있잖아 이제는 자재가 없는 애들이 더 심 편해 이거 나 1, 2는 죽여야 되니까 자 체력 먹고 이쪽이야 어 저 보급품이 막 움직인다 보급품이랑 싸우고 있다 오케이 거의 빗나감 따위가 없어 빗나감 따위가 없어 이건 뭐 집중할 필요도 없고 산개 산개 어차피 내가 뭐 다 죽이는데 뭐 집중공격할 필요가 없어 와 데미지 4,180 오진다 진짜 리바이 이건 진짜 적당히 센급이 아니네 어 뭐야 미안하다 SOS 못봤다 안 돼 나이 감히 동료를 점점 나도 변해가는 것 같아 어 뭔가 동료를 계속 살리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아이템 보러다녀 내놔 한 내놔 자 가스먹으고요 화염병이나 한번 진짜 써보자 화염병이나 한번 진짜 써보자 이렇게 타겟을 지정하고 잠깐만 이상 어어 잠깐만 뒤진다 이거 이렇게 써야되나 보다 어 죽은거야? 아니구나 야 꺼져 하치 하하하하 화염병 보스한테 쓰는게 낫겠다 어 이거 딱 보니까 죽는게 아니다 경직이야 경직 해전 회오리에 회전 회오리에 어 뭐야 임무 성공? 벌써 끝이야? 어 벌써 끝이었어? 어 나왔다 일주일 전에 제 배네요 진짜 살 많이 쪘거든 내가 지금 많이 뺐어요 어 지금 얼마 한지 얼마 안되서 그래 지금 오 야 나오자마자 동료 죽었어 내가 구하러 간다 리바이반장이 간다 시 시 시 시 시 시 어디서 감히 내가 구해줄게 하하 뭐야 아이템 있는 아이템 못먹었는데 한마리 죽으면 어떡해 아니 미칫 각성도 못쏘는데 와 개쎄네 얘 개쎄네 아니 난 구해주려고 나는 구해주려고 나는 역시 리바이다 에이밍 에이밍 구입하기는 보스만 하자 구입하기는 보스만 하자 이거 지금 얻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템들이거든 얼마 올라간거냐 아까 7%였지 어 꽤 올랐네 그치 어 구입하기는 굳이 저거 할 필요 없겠는데 개이득 어 이득이득 개이득 응 이거를 멀티를 할 수가 있어? 아 여기는 애니 게시판 아니에요 강태당합니다 멀티를 어떻게 해요? 나가야되나? 게임을 메인메뉴도 나가야돼? 메인메뉴도 나가야돼? 일단은 세이브 자 어차피 60%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볼게요 됐어 벽외 조사모드 동료와 함께 조사임무에 도전하는 모드입니다 진격의 거인은 또 멀티를 해보는 것도 그치요? 오늘 재미있겠죠? 이번에는 뭐 리바이 멀티니까 이렇게 굳이 센 카드는 고를 필요 없을 것 같고 약간 좀 약한 애로 고르겠습니다 아 너무 약해 연타도 안되잖아 미카사 가자 미카사 온라인 플레이 이걸로 이제 캐릭터 성장시키는구나 모집 룸설정 룸설정 사적 사적 방침 특히 없음 지역 여기 룸 작성 사적으로 해야지만이 친구 초대가 될거에요 흥믹 신경 그nas일 특히 아 사적 이태리 룸설정 룸설정 멀티 미치 이생 도전 이생 도전 이생 이잉 과연 풀 쓰는 진격의 거인 서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야 좀 복장 이쁜거 없냐 더 뭐야 이게 어 이거 크리스탈 이거 해보고 싶다 사잖아 저거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저 버튼이 얘는 그냥 경례야 경례 어 뭐가 다른 거야 훈련병이나 이거는 뭐가 다른 거지 뒤에 그게 다른 건가 아 어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좋았어 이걸로 간다 이게 너 소녀 같잖아 왔어? 누구야? 누구야 크리스타 해봐 크리스타 크리스타에요? 아 뭐야 아 크리스타 아 아 크리스타 실망 아 뭐야 근데 건 왜 이래 아 크리스타 왠지 큐티 큐티한 모습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았는데 충실한 애 뿐이네 갑시다 유레카님 원정 임무는 또 뭐야 조사 임무 난이도는 자 이게 또 다른데 전선 도시에 들이닥친 거인물이 아군과 힘을 합쳐 거인을 격태라 어 이게 좀 개 많을 것 같아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 야 준비 완료 한글라가 정말 깔끔하죠? 빈이 누구야? 한지 조의 분대장이 과거에 존재했던 대량살인범의 이름을 다 명명했다 자 갑니다 일단 유레카님 오른쪽부터 구합시다 쟤 누구였지? 어 애니 애니부터 갑니다 애니부터 애니부터 가자고 어 간지랑이 날라다니는 거야? 그렇다면 나도 그냥 가스 그냥 써버리지 자 애니 구하자 뭐야 아 이 미친 어 잘했어 자 다음 이제 누구야 자 재구하러 갑시다 중형 기행종은 투고를 하라는데 근처에 뭐 애들이 오질 않네 아 저 밑에 쪽이 있네 유레카님 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이 사람아 같이 다녀 같이 다니면서 빨리 깨자 내가 가기 전에 깨 있으면 다 노잼이야 좋았어 자 가자 얘들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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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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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시다 유레카님 말 타세 말 말 타 말 간지랑이 말 타고 가자고 어 이게 딜레이 때문에 느려 말이 갑시다 어디 갔어 어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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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 이걸로 포대 답승해야 되는거고 저 구하러 갑시다 느낌표 뜬 애로 갑시다 어 갑시다 자 여기 철거 철거 자 철거 들어가세요 어 깔끔하게 철거 유레카님은 제 앞으로는 나대지 마세요 어 무조건 제 그림자처럼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뒤에서 서포터 부탁드립니다 마치 어 그쵸 나의 그 패처럼 자 간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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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도 나의 경로를 예측해서 조금 빨리 붙으세요 어 아시겠죠 아 대충 어딜 가겠구나 뭐 이런것까지 좀 빠른 파악 부탁드립니다 너무 느려요 지금 움직임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자 가자 됐어 한마디 남았다 그렇지 좋아 많이 나오네 빠른 정리 갑시다 네비레카 어 와 이거 학살단이네 학살단 그렇지 그렇지 우와 학살단이야 완전히 어 저 회색은 뭐야 회색 있는대로 가자 그렇지 방향 딱 잡잖아 저렇게 잘하고 있어 지금 아 부보스야 갑시다 야 생각해보면 얘네들 몸좋아 더러운 애들 빼고 몸좋아 아 얘구나 잠깐만 얘는 자재를 획득합시다 자재 그러 그렇지 자아 간다 자아 그렇지 아주 쉽구만 자 느낌표로 가자 이거 좀 화면에 비쳐가지고 같이 좀 못넘나? 유레카니? 어 그게 더 간지나일거 같은데 뭐야 언제 저기까지 갔어 가자 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자 갑시다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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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딱 넘으면 그렇지 그렇지 어 샷이 나오잖아 샷이 어 샷 나오게 그렇지 샤샥 오케이 하나 와 와 데미지 만천 뜨는 것 봐 그 칼은 어디서 얻죠? 이 칼은 어디서 얻어? 내 칼이는 비싸에 생겼는데 칼집이 나르네 깔끔 깔끔 아 그 칼이야 와 깔끔하다 어 깔끔하네요 어 아까 15%였어요 와 금메달 몰금메달 지린다 아 쓰레기들만 나오네요 얼마 오른거지? 8% 올랐네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뭘 시간이 추가되요 칼집을 아 내가 낀 칼을 최종 업그레다 하면 그렇게 된다고? 그러면 지금 칼이 제일 좋다라는거네 결국 이걸 풀강을 한다라는거는 가만히 있어봐 내 칼 강화 좀 해보자 뭐가 모자란거냐 거대 잠깐만 어? 두 버전이 있는거야 지금? 칼이? 영식 왕후가 있고 영식 무라쿠모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비싸네 왕후를 가면 안된다고? 이거 아 그러네 내구도가 좀 떨어지는 대신에 예리도는 올라가네 그러네 내구도는 뭐 사실상 갈면 되는거니까 그러면 초경제 결정 파편이랑 거대 결정 결정 결정들이 필요하네 오케이 레어메탈 자 에스만 합시다 에스 자 이거 갑시다 포위망 돌파 작전 아군이 거인에게 포위당했다 숲을 해치며 서둘러 아군을 지원해라 숲의 무대구만 자재가 나와도 결국 지금 필요한 자재는 얻어야되요 흠 아 빨리 60% 딱 돼가지고 메인 미션 딱 열고 싶네요 분명히 또 유튜브에서 아이 조많은 재미없어 뭐 저딴걸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오른쪽부터 갈까요 어 저것도 재미없어 그러면서 분명히 또 스킵한다 어 100% 그러나 저는 스킵을 안해줄 소중한 시청자 얼마나 될까 한 100명 100명을 위해서 이런 영상도 찍겠습니다 은근히 그런 사람도 꽤 돼 그냥 편집 없이 풀버전으로 올려주면 안 되냐고 몇 번 죽어도 그냥 뭐 그렇게 뭐 보기 힘들지 않다고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자 유레카님 마 자기 혼자 밑으로 내려가다가 내가 안 기어가니까 어 멜시콕이 뛰어오듯이 다시 뛰어오는 것 봐 어 좋아 좋아 그런 충성도 좋아 간다 자 여기 토벌합니다 여기 토벌 작다 토벌 어 그래도 처음부터 좀 노편집을 은근히 보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갑시다 나이스 S등급 하나 떴고 여기는 동료 애들이 좀 엘리트네 가나 순식간이다 순식간 저기 위쪽 토벌 오케이 오케이 다 토벌 사냥개 같애? 유레카 사냥개 사냥개랑 게임하는거 같애 어 뭐야 얘는 뭔데 안죽어 그렇지 싸우는거 봐야겠다 그렇지 어 그렇지 갑시다 중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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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자 중보스 오우 야 얘 뭐야 거미야? 그렇지 자재 획득 좋구요 암살이야 거의 어 가자 어 빨라서 좋다 빨라서 그렇지 유레카 저거 남겼어 사냥해 가라 유카츄 가라 유카츄 그렇지 가자 동료를 구해 동료를 구해 동료를 구하라고 아이 미친 아니 미안하다 난 에안패스 믿었어 나의 에안패스 아 자재 안 얻었네 어 퍼스트 타임은 있습니다 오우 전투 승리 간단하네요 야 3분 31초면 거의 노래한 곡 시간 아니야? 지린다 자 이제 30% 채웠네 근데 이거는 리바이를 고릴 필요가 없는게 리바이는 연타가 가능한 캐릭터인데 한타에 다 죽여서 연타가 안돼요 제가 아까 해봤지만 연타가 안돼 걔는 강제 퇴출은 뭐지 이거? 강제 퇴출은 뭐지 이거? 어어 플레이어 바꿀 수 있나? 아예 나가야되나? 아예 나가야되나? 난이도 두개만 있는거죠 전선지원 구 시가지에 다수의 거인이 배회중 표전중인 아군과 함께 거인을 격퇴해라 오케이 둘 다